아일랜드 농촌의 한 오두막에 갇혀있는 광인의 모습처럼 충격적인 것은 없었다 튼튼한 남자나 여자가 미쳤다고 간주되면 마을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는 오두막 바닥에 구멍을 파서 밀어넣은 다음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다 구멍의 깊이는 약 1.5미터 정도로 반드시 서있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넣어주는데 대개는 그 안에서 죽게 된다 1817년 한 아일랜드 의사의 기록으로 정신병원, 정신분석, 심리학, 약물치료 같은 현대적인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회 모습이다 전 근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통상광기로 분류됐다 조현병 혹은 지적장애를 앓는 환자들의 경우 마을에서 바보 취급을 받거나 마녀로 분류되기도 했다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경우도 대부분 광인 취급을 받았다 의료시설은 없었고 가족이 이런 이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오랜 감금으로 인해 손과 발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자신의 배설물에 절어 있었기 때문에 모습도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19세기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의학과 정신병원이 발전한다 최초의 정신병원은 수용소였다 가족이 아닌 국가나 교회의 후원으로 집단 수용시설을 만든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바티, 이탈리아의 빈센치오 키아루지, 프랑스의 필리프 피넬 등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는데 가족으로부터 불리한 후 일정한 규칙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대우를 통해 환자들을 살리고자 했다 수용시설을 통한 광기 치료는 19세기 전반 유럽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대규모 수용시설은 무분별하게 확장됐고 이를 감내할 만한 실력 있는 의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신의학에서의 뚜렷한 진보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신경안정제 등의 의학기술 성취를 통해 20세기 중반 정신의학과 정신병원은 중요한 진보를 이룬다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운동을 의미하는 말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한 예술양식이다 아르누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총체성을 지향한다 회화, 공예, 가구, 건축 등 그간 분리되어 있던 영역을 통합적으로 사유하고 구현한다는 것이다 빅토르 우르타의 타셀가옥은 계단과 난간이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져 있는데 벽면과 카페까지 비슷한 곡선의 장식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덩골식물 백합류, 이국적인 꽃, 물결 위에 백조, 여인의 머리칼 등의 이미지와 곡선, 줄무늬, 기하학적 문양이 다양하게 활용됐다 곡선을 중시했고 유리공예 기법도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아르누보는 결코 특정한 스타일이나 형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반대의 경향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에만 집중한 윌리엄 모리스의 레드하우스다 앙리반대 벨덴은 장식이 전혀 없는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오히려 의자 자체가 장식품이 됐다 건축가 아돌프 로스는 장식이 범죄라는 선언문까지 발표할 정도였다 건축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강철 콘크리트가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도 아르누보의 중요한 예술가들이다 아르누보는 전통 양식을 무너뜨리는 창의적 과정 자체에 가까우며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 순수 예술과 공예품 등을 나눠서 바라보는 시각을 파괴했다 장로와 양식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진 현대산업사회에서 예술과 디자인의 산파 역할을 한 셈이다 43. 대장정 1934년 10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의 공세를 피해 창사에서 예난까지 1만 5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른 대행군 이를 통해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됐고 중국 공산당은 기사 회생한다 10만이 넘는 인원이 대장정에 참여했으나 예난에 도착했을 때는 8천 명이 안 됐다 대장정의 성공을 거두며 마오쩌둥은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에 버금가는 지도자로 주목받았고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는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은 1926년 북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제스의 군대가 상하이의 공산당을 공격했고 당시 공산당 서기장 천도슈는 장제스와 국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언 라이 주더 등 당시 공산당 내 아웃사이더였던 이들이 주축이 돼 난창해서 봉기를 일으킨다 하지만 국민당의 반격에 밀려 광저우로 남아해 코민을 결성했지만 이 또한 처참하게 실패한다 당시 마오쩌둥은 훈환성과 장시성 사이에 러시아우 산맥으로 숨어들어 이곳에서 소비에트를 결성했다 농민을 규합하고 농촌에서 공산주의 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한 것인데 통상 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를 조직화해 싸우던 전통 방식 투쟁 방식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지도력은 확고하지 않았다 소련에서 파견된 고문당과 여러 공산주의 지도자가 그를 배격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북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장제스는 도시에서 공산당의 도전을 분쇄했고 군대를 몰고 진강산 일대를 포위하며 공산주의 박멸에 나선다 1934년 무려 다섯 차례에 걸친 국민당군의 공세에 괴멸 직전에 다다른 공산당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대장정에 나선다 중국의 변방지역을 돌고 돌았는데 소수민족 수천미터에 달하는 높은 산 먹을 것 하나 없는 초원지대 등을 관통하며 수차례 국민당의 공세를 막아냈다 대장정 당시 구의저우성에서 진행된 쭈니 회의에서 마오쩌 등의 지도권이 확립됐고 펑더화의 림비아오 등 걸출한 인재들이 합류해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든다 44. 무한마드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슬람교는 다섯 개유를 강조한다 예배를 중시하는 살라트 구제행위를 강조하는 자카트 성지순례를 강조하는 하츠 라마단 기간의 금식도 중요하다 라마단은 이슬람 역법상 더운 달을 의미하는 9월에 진행되는데 이달은 천사 가브리엘이 무한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이다 마지막으로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무한마드가 예언자임을 고백해야 하는 샤아다도 중요한 계율이다 주로 아스터교, 유대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독자적인 모습이 강하다 무한마드의 인생은 여타의 종교 창시자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570년 하신 가문의 일족으로 태어났으며 삼촌 밑에서 상인으로 일했다 25세에 부유한 과부이자 주인이던 연상의 하디자와 결혼했고 610년경 처음으로 알라의 게시를 받는다 일부 추종자를 얻었지만 그는 메카에서 외톨이었다 크라이시족 같은 주류 집단에서 그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라비아 일대에서는 다신교가 유행했으며 신정과 부족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뭉쳐있었다 오래된 부족의 문화, 여러 시족 간의 위계 등 견고한 전통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무한마드의 예언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무한마드는 메카가 아닌 메디나에서 기회를 얻었다 당시 메디나에서는 유력 부족인 아우스족과 하즈라즈족의 갈등이 심각했고 그로 인해 도시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무한마드는 메디나에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했고 620년 두 부족의 대표 12명이 무한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결국 622년 75명의 메디나 대표단의 보증과 함께 무한마드는 메디나에 정착한다 이를 해지라라고 부르는데 622년은 이슬람력 원년이다 무한마드는 자신이 성서의 예언자들을 계승했다고 주장했고 유에일신, 심판, 부활 등을 선포했다 동시에 그는 유대교와 크리스토 교도를 부정했다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알라의 귀의한 하나프였고 그가 카바 신전을 세운 아라빈의 시조이기 때문에 유대교나 크리스토교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메디나에서 권력을 장악한 무한마드는 메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수많은 부족과 상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630년 메카를 정복했고 사망 전까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합했다 이후 그의 후계자 칼리푸들에 의해 이슬람은 제국으로 발돋움한다 45. 파시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무솔레나를 비롯한 극우파에 의해 주창된 국가사유주의 운동 히틀러는 여기에 인종주의를 더해 나치즘을 주창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천황주의에 기반한 극우파 운동이 민간뿐 아니라 군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군국주의적 파시즘이 등장한다 결국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연합국에 의해 폐망한다 통상 파시즘을 구구파가 주도하는 권위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사상으로 분류하지만 초기 주조자들은 대부분 좌파 이론가들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이 계급 혁명을 통한 사회 전복을 꿈꿨다면 이들은 국가가 주도해서 사회개혁을 실천하는 모델을 추구했다 민족과 국가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집단주의적이고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추종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이다 이들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같은 보수적 입장을 혐오하는 동시에 노동운동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사상도 경멸했다 보수주의는 결국 가진자들의 정치체계이기 때문에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고 봤다 사실 이들에게는 이론보다 감정이 중요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 혼란에 대한 분노 영국과 프랑스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빚어진 불평등 향락주의에 대한 분노 같은 감정에 의존해 활동했다 파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과 경제 대공황을 경험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탈리아나 독일뿐 아니라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노르웨이아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활개를 칠 정도로 범유럽적 현상이었다 1922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로마 진군을 감행했다 대중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구테타를 시도한 것으로 국왕이 이를 수용하고 무솔리니에게 권력을 내주면서 최초로 파시즘 정권이 들어선다 1933년 히틀러 역시 총선에서 승리하며 총리가 된다 무솔리니가 구테타라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썼다면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경제 위기에 내몰린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 다수가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고 부수파가 손을 내밀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1936년에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는데 구테타를 일으킨 프랑코 장군도 열렬한 파시스였다 46. 산수화 중국 회안은 송나라 때 크게 발전한다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인물화가 많았다면 본격적으로 산과 나무, 자연과 경치, 인간의 심상을 투사한 산수화가 그려진 것이다 불교와 도교 사상의 영향 위에 성리학을 비롯한 새로운 유교 사상이 활기를 띠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뤄졌고 이것이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상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촉진되는데 그로 인해 번잡한 생활세계와 대비되는 광활한 자연에 대한 열망 또한 커진다 북송대에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웅장한 화풍이 인기였다면 남송으로 가면서 강남 지역의 풍경을 배경삼아 좀 더 서정적이며 내적인 정서가 충만한 작품이 등장한다 이 시기에 회화 이론이 발전했고 전문 화가 외에도 뛰어난 문인 화가가 등장했다 특히 먹과 붓으로 산과 바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피마준, 운두준, 부벽준, 수직준 등 각양의 준법이 등장하며 산수화에 생동적인 아름다움을 더했다 범관, 곽기, 마원 같은 걸출한 화가가 배출됐다 47. 황금 가면 아마도 하인리 슐리만만큼 유명한 고고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 읽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역사적 사실로 굳게 믿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라는 전설적인 영웅의 모험담이 실린 이야기다 독일 출신인 슐리마는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등을 돌며 각종 사업에 뛰어들었고 크림 전쟁 당시 군수 물자 사업으로 거부가 됐다 1864년부터 그는 평생 번 엄청난 돈으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묘사된 고대 유적을 찾기 위해 직접 아나톨리아 반도로부터 그리스 반도까지 탐사한다 그는 100명이 넘는 인부들을 동원해 서사시에 묘사된 지역을 대지적으로 발굴했다 그리고 1875년 아나톨리아 반도 히살리크 일대에서 중요한 황금 유물을 발견한다 그는 황금 펜던트, 귀걸이, 목걸이, 브러치 등 엄청난 양의 유물을 공개하며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 칭했다 너무나 많은 양이었기에 한 지역에서 발굴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 와중에 그는 황금 유물을 밀반출해 독일과 오스만 제국 간에 외교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그는 그리스 남부 아르고스 평야 일대에 미켄의 성벽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발굴을 이뤄냈다 미켄의 사자의 문을 발견했고 일대에서 아가멤논 왕의 무덤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금박으로 만든 황금 가면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부장품을 발굴했다 슐리만의 업적은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발굴 과정에서 다른 유적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섬세한 연구 끝에 그의 성과가 그가 주장한 바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병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으로 계급을 분류했고 현실에서는 직업을 기준으로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복잡하며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다 카스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통상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른다 만약 불가촉 천민이 마을의 공동 우물을 사용하면 다른 이들은 이 물을 먹지 않는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힌두교의 브라만 사제가 와서 물을 정화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불가촉 천민이 우물에서 목욕을 하거나 반대로 그렇게 더럽혀진 우물에 우물이나 동물 사체를 넣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산업화가 고도화된 오늘날에도 상층 카스트는 대부분 집에 돌아오면 전통 의복을 입고 의뢰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한다 또 절대 하층 카스트와 결혼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가족은 물론 카스트 공동체에서 철저히 버림받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간디는 불가촉 천민을 하리잔 즉 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이들을 포용하려 했다 간디는 온건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불가촉 천민들을 카스트의 다섯 번째 계급으로 정식 수용하자는 주장이었다 인구의 15%에 달하는 불가촉 천민을 통합하며 인도의 독립을 꿈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저명한 지식인이자 변호사였던 빔 라오 람지 암베드 카르가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미국과 영국의 명문대에서 공부했고 불가촉 천민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치열한 활동을 벌인 선구적 인물이다 암베드 카르는 카스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디의 온건한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불가촉 천민들만의 정치 세력화를 주장했고 분리선거구도 요구했다 1947년 해방 이후 그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상원위원, 초대법무장관 등을 역임하며 불가촉 천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헌신적으로 펼쳐나갔다 그는 힌두교의 대안으로 불교를 수용했고 부처와 불법이라는 책을 남기는 등 불가촉 천민이 힌두교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했다 49. 베이징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로 북방민족에 의해 건설된 도시이며 명나라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정치중심지 기능을 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수도는 시안, 러양, 혹은 카이펑이나 난징 정도였다 과거에는 관중평원 일대가 고도의 농업기술에 적합한 공간이었고 베이징은 황어문명에서 거리가 먼 곳이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연나라가 베이징에서 번성했고 순나라 때는 대운하가 이곳까지 이르렀다 베이징이 수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거란, 여진, 몽골 등 북방민족의 남하 때문이다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한족이 세운 송나라를 압박하며 말리장성 이남 지역의 연운 16주를 확보한다 이때 베이징 일대를 남쪽의 수도로 삼았다 요나라를 멸망시킨 여진족의 금나라는 송나라를 양지강 이남 지역으로 밀어내고 화북지방 전체를 점령한다 이때 금나라는 베이징에 천도했고 이곳을 중도라고 불렀다 다시 몽골이 금나라와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코빌라이칸이 원나라를 세웠는데 역시 수도는 베이징이었고 대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늘날 베이징의 원형은 통상 명나라로 붙어본다 명나라 초기의 수도는 난징이었지만 3대 황제 영락제가 이곳으로 천도해 자금성을 지었다 베이징 일대의 성곽은 원나라 때부터 만들었는데 명나라 때 내성과 외성 구조로 발전했다 내성의 중앙에는 자금성이 있고 외성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단이 있다 장방향이 아닌 모자방향으로 개축했기 때문에 모자성이라고도 불렀다 명나라 멸망 이후 청나라가 들어서지만 자금성과 베이징의 지위는 고스란히 계승된다 베이징은 오랫동안 수도였던 터라 청나라 말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제2차 아편전쟁 의화단 운동 중일전쟁 당시 서양 열광과 일본에 짓밟혔고 이화원 원명원 등을 비롯해 유명한 건축물이나 문화유산이 불타는 등 고단했던 중국 근대사의 아픔이 깊이 배어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베이징을 수도로 정한다 천안문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궁궐의 일부를 허물었고 백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인민대회당, 중국 국가 박물관 같은 시설이 들어섰으며 자금성은 고궁 박물관, 천단은 천단 공원이 됐다 50.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소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불교의 세 가지 근본교의인 삼법인은 불교사상의 정수다 일체계고 대신 열반적정을 넣기도 하고 모두 합쳐 사법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재행무상은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는 뜻이다 무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의미로 따라서 집착할 이유도 욕망할 이유도 없다는 말이다 재범무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체계고는 모든 존재는 괴롭다 라는 의미이고 열반적정은 열반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의미다 삼법인의 의미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집착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51. 마르크스 종교적 비참은 현실적 비참의 표현이자 현실적 비참에 대한 항이다 종교는 공공한 피조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정신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비판은 해부용 칼이 아니라 하나의 무기다 비판의 대상은 비판적으로 논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적이다 독일의 상태는 결코 사유할 만한 객체들이 아니라 경멸할 만하고 경멸받고 있는 실존태다 비판 자체는 이 대상과 자기 자신의 사이의 화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비판과 이 대상 사이는 끝장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은 더 이상 자기 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수단으로서 나타날 뿐이다 비판의 본질적 파토스는 분노이며 비판의 본질적 작업은 탄핵이다 독일인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요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지향 없이 철학은 자기를 실현할 수 없으며 철학의 실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을 지향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20세기 급진주의 운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상가다 그는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범주를 설정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절멸하며 새로운 것으로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는 기껏해야 현실을 감내하는 진통제 정도이고 프롤레타리아, 즉 공장 노동자들은 혁명적 연대를 통해 폭력적 체제 전복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역사는 완성을 향해 진보하는데 핵심은 기존의 경제적 계급 관계가 해체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재정립돼 가는 데 있다 노예제에서 농노제로 다시 자본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결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했다 그는 자본론을 지필하면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찬작했고 이러한 태도는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각양의 비판적 시각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됐다 그는 농민들이 자신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매달려 혁명의 물결에 참여하지 않는 감자포대 같다고 보고 제국주의 식민화는 잘못된 것을 망정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몽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봤다 52. 로마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로 시작한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유럽 문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5세기경 평민 세력이 성장하면서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발전한 로마는 곧장 이탈리아 반도 전역의 지배자가 된다 기원전 3세기 이후로부터 로마는 지중해 세계에 진출하는데 바다 건너 카르타고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100년이 넘게 이어진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시칠리아 섬, 이베리아 반도는 물론 부가프리아까지 손에 넣는다 하지만 로마의 비약적인 성장은 기존의 공화정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새로운 영토에는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린 대농장이 노예 노동력으로 운영됐는데 이는 평민 자영농에게 치명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제국이 팽창할수록 평민들의 경제적 처지가 악화되었는데 그라쿠스 형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혁안이 제시됐지만 귀족과 평민의 갈등만 격화될 뿐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평민들은 제국의 장군에게 충성하는 직업군인으로 변모했고 장군들은 영토를 넓히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점령하고 품페이오스는 그리스 일대를 점령하면서 지도자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결국 이들 주도로 삼두정치가 실시됐고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등이 주도하는 제2차 삼두정치가 행해졌다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경쟁자와 싸움에서 승리한 후 사실상 로마는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이 된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후 오현제의 시대를 맞아 로마 제국은 약 200년간 크게 성장한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일부 지역까지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며 세계 제국이 된 것이다 하지만 오현제 이후 제국은 성장을 멈춘다 새로운 영토와 노예를 확보하지 못했고 제국 운영에 여러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를 만회하고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4개로 나눠서 효율성을 도모했고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오늘날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며 중흥을 이뤘다 이 시기 크리스트교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공인되고 테오도시우스는 황제 때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종교로 급성장했다 로마 제국은 결국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사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과 콘스탄티노프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으로 나뉜다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이후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천년을 더 유지한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서로마 제국 일대를 점령해 다시 한번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53. 중국의 성 고대 주나라의 예법서인 주례는 중국 전통 왕조는 물론 유학사상을 국가이념으로 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다 주례의 고공기에는 수도를 건설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도성 중앙 북편에는 궁전이 있어야 하고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서남북 강면에 문이 3개씩 있어야 하고 도성안 도로는 가로 세로로 9개씩 길이나 있고 구역에 따라 관청과 시장 민가가 있어야 했다 주례의 고공기에 나오는 도성 건축의 원리에는 중국 전통사회의 관념이 반영돼 있다 방위상 북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왕의 거처가 있어야 하고 왕과 관료가 중심이 돼 국가를 운영하되 지혜롭고 질서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위계적이며 민본적인 통치사상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거의 그대로 구현한 성이 당나라의 장한 성이다 동서 9.7km 남북 8.6km에 달하는 직사각형 공간의 중앙에는 폭 150m의 주작대로가 이어져서 북쪽의 태극궁에 도달한다 콘스탄틴 오플보다 7배나 컸다고 하는데 전체는 108개의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동서 양쪽에 54개의 구역이 있고 동시 서시라는 시장이 있었다 각각의 구역은 2m 높이의 담장으로 막혀있었고 저녁에는 사방의 문이 닫히면서 출입하지 못했다 연등축제가 열리는 정월 보름의 사흘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유교적 공간이었지만 불교 문화의 영향력도 엿볼 수 있다 궁궐의 북쪽에 귀족들이 살았고 동쪽에는 한족 부유층이 서쪽에는 서역에서 온 상인들이 주를 이뤘다 신분제가 공간의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성의 남문을 주작문 북문을 현무문이라고 이름지었는데 이는 도교와 풍수사상 때문이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난징에서 무려 28년에 걸쳐 도성과 성벽을 짓는다 현재는 일부 성벽만 남았지만 당시에는 외성이 60km, 경성이 35km였으니 세계 최대 규모였다 흥미로운 것은 경성인데 13개의 성문이 시계방향으로 이어진다 이 중 6개의 성은 남도육성 7개의 성은 북두칠성을 상징한다 난징성을 만든 주원장의 무덤 효릉은 북두칠성 위에 위치하니 별자리 모양의 우주의 원리가 있으며 황제가 우주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중국 제왕의 소망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다 54. 서예 중국에서는 서법, 일본에서는 서도로 불린다 인류사에서 글씨 쓰기가 예술 분야로 확립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다 통상 장식용 기법 정도로 발전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자와 붓, 먹이라는 조합이 서예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서예 글씨체는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서는 갑골문이나 청동기 표면에 새기는 글씨로 고대 중국에서 등장했다 예서는 전서보다 붓의 유연함이 반영되는데 굵고 가늘게 다시 굵게 쓰기를 반복하는 필법이다 전서와 예서는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초서는 예서를 흘림체로 빨리 쓰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 피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글자를 판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해서는 표준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자체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기본 서체가 됐다 행서는 해서와 초서의 중간 서체로 단정하지만 빠르게 쓰기 위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서예는 왕이지의 등장으로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도교를 믿었는데 부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법이 중요했다고 한다 거리낌이 없지만 지나치지 않고 자유롭고 변화무쌍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그의 글씨체는 당대에 크게 유행했으며 이후 서예 발전사의 기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이가 왕이지체를 본받고자 했고 구양수 조맹부 같은 훌륭한 서예가들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유교문화가 강했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이가 소수였기 때문에 서예가 여타의 회화보다 우월한 장르로 이해되기도 했다 55. 시스템 19세기 후반 미국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기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경험한다 그 중 철도 시스템과 석유 산업의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철도 시스템은 남북전쟁 이후 단일화된 네트워크로 거듭난다 시작부터 그렇진 않았다 1849년 필라델피아에서 시카고까지 화물을 운송하려면 9주 동안 9개의 철도에 일일이 짐을 옮겨 실어야 했고 1861년 찰스턴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려면 철도를 8번 갈아타야 했는데 철로가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1870년부터 1920년까지 해결된다 8만 5천 킬로미터였던 철도는 4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늘어났고 철도가 미국의 모든 줄을 관통하게 된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번만 갈아타면 됐고 자동 화물 운송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철도 시스템이 방대해졌다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열차표 판매, 역청소, 화물 운송, 열차 수리, 승객 서비스 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거대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마련은 주식시장과 투자은행의 성장을 불러왔다 석유산업도 남북전쟁과 관련을 맺는다 포경산업은 전쟁 때문에 위기에 놓였고 철도 발전은 석유 유통의 좋은 도구가 됐다 석유산업의 발전은 록펠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1881년 그는 펜실베니아와 뉴저지를 잇는 지름 15cm의 송유관을 완성한다 석유를 철도에 옮겨 싣고 다시 마차에 옮기는 과정을 없앤 혁신적인 운송 방법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기간 동안 록펠러는 클림블랜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의 송유관을 부설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 내 유통석유의 90% 이상을 독점한다 독점의 도구는 송유관이라는 기술 혁신뿐이 아니었다 그는 막강한 대자본으로 경쟁업체를 모두 사들이며 유통과정을 둘러싼 여러 입김과 새로운 도전을 모조리 제거했다 시장 독점, 대자본의 성장은 지탄받았고 정부의 반독점법 등을 통해 제어당한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집요한 규제와 상관없이 해외무역과 국제시장이 번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20세기 초반 다국적 대기업의 원형이 마련된 것이다 56. 뉴욕과 보스턴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다 미국의 상업과 무역을 대표하는 곳이지만 독립 당시 첫 수도이기도 했다 영국인 탐험가 헨리 허드슨이 허드슨강 일대를 탐사하다가 발견했다 애초에 이곳에 정착한 이들은 네덜란드인이었다 1626년부터 뉴 암스테르담이라 불렀는데 1664년 영국에 양도돼 이름이 바뀌었다 유쿠공작의 직할지로 버지니아를 비롯한 여타 영국 식민지에 비해 총독의 권한이 막강한 곳이었다 이곳은 18세기 초반 설탕 무역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쿠바를 비롯해 미국 남단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 사업이 이곳을 거쳐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뉴욕의 무역상들은 곡식 고기 등 여러 필수품을 설탕과 바꾼 후 설탕뿐 아니라 럼주 당밀 같은 설탕 가공품을 생산해 팔았다 무역이 성공하자 조선업, 목공업, 가공업 등이 번창했고 보험업자, 은행가, 변호사 등 무역과 관련한 직종이 성장했다 독립혁명 당시에는 영국군에 지배당했고 친영국계 인사들이 뉴욕에 많았다 뉴욕 서쪽에는 허드슨강, 동쪽에는 이스트강이 있는데 초기에는 뉴욕을 보호하기 위해 강변을 따라 성벽을 쌓았다 월스트리트란 말은 여기서 나왔다 뉴욕이 영국과 가까운 도시였다면 보스턴 차사건이 보여주듯 보스턴은 미국 독립혁명을 상징하는 도시였다 올드사우스 회소는 보스턴 차사건을 모의한 곳이고 렉싱턴과 콩고드는 독립혁명 당시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영국 식민지 행정부 건물이던 올스테이트 하우스는 독립선언을 한 곳이며 올드노스 교회당은 첨탑의 등불을 달아 영국군의 침략을 알린 곳으로 유명하다 보스턴은 대표적인 청교도 정착지였다 1636년 하버드대학을 만든 이유도 청교도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청교도의 엄격한 도덕률에 반대한 앤 허친슨을 비롯한 퀘이커 교도 등 청교도에 반하는 신념을 품은 이들이 추방당하거나 탄압받던 도시이기도 하다 퀘이커 교도 메리 다이언은 교수형까지 당했는데 청교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투쟁은 이후 여성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보스턴은 19세기 노예제 폐지운동, 20세기 민권운동 등 미국 역사의 진보적 주장이 적극적으로 실천된 곳이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남매이자 부부였다 이자나기의 창끝에서 떨어진 바닷물이 일본 열도를 만들었고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태어났으니 그는 태양의 여신이었다 오른쪽 눈에서는 달의 여신 수쿠요미 코에서는 바다의 신 스사노우가 생겼다 이후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가옥 거울 검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고 그의 증손자가 진무천왕이 됐다 일본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지만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고학을 통해 일본 역사가 기원전 1만 년경 조몬시대 기원전 300년경 야요의 시대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꽃 모양의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조몬토기가 유명한데 조몬시대는 일본의 신석기 시대다 조몬문화는 주로 일본 열도의 동북부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된다 매장 유고를 분석해보면 이를 뽑는 풍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량의 토우가 발굴된 것도 특이한데 항상 깨져서 발견되기에 어떠한 의식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원전 300년경 야요의 시대는 일본의 첫 번째 격병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됐고 금속기 사용이 활발해지는데 이주민에 의한 것이다 주로 한반도 남부에서 많은 이주민이 건너가 일본 남쪽의 섬 규슈에 정착해서 이후 야요의 문화가 동북쪽으로 전파됐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동탁, 동검 등 각양의 청동기가 제작됐는데 기록에 따르면 몸에 문신하거나 경면을 했다고 한다 이미 엄격한 신분제가 등장했고 일부 다처제가 퍼져 있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다 칸트와 헤겔이 유럽 철학계를 선도하면서 관념론이 풍미하던 시절에 키르케고르는 변방의 철학자에 불과했다 그는 당시의 철학적 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사유과정을 더듬어갔다 칸트와 헤겔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신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본질을 탐독하는 매우 지적이며 추상적인 사고를 지향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위태한 존재로 파악했다 인간은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주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실존적인 존재다 선택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신은 에덴동산을 창조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인간은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로 인해 불안하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본질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이 그것이다 미적 실존은 본능과 감성의 의지에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한다 자신의 실존에 책임감이 없고 따라서 의미 있는 실존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단계다 미적 실존의 본질은 향락인 동시에 권태와 허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에게 불안은 더욱 강렬할 수밖에 없다 윤리적 실존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의미한다 이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며 의무를 준수하는 삶으로 칸트의 관념론을 의식한 듯하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삶의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을 강조한다 인간은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비로소 온전한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키르케고르가 통상적인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반복한 것은 아니다 그는 신앙을 향한 인간의 주체적 선택을 강조했다 여기서 기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에게 신앙이란 온갖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다 신앙은 치열한 의심의 과정이며 부단한 절망의 과정이지 그저 교회에 다니고 몇몇 예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59. 대통령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권력이 의회로 넘어온다 따라서 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이 등장하는데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구조를 의원 내각제라고 한다 영국, 일본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에 반해 별도의 선거를 거쳐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 프랑스 같은 국가도 있다 사실 미국에서 연방 대통령의 지위는 높지 않았다 각 주마다 주원법, 주지사, 주의회가 있고 대통령은 연방파, 반영방파 같은 정치 세력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소위 공화당의 시대라고 불리며 윌리엄 맥킨리, 시어도어 로즈벨트, 하워드 테프트 등의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시어도어 로즈벨트는 청지기 대통령론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위상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대통령의 의무란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외교적 의지와 정책을 진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만났고 여론을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 결과 1890년 기업의 합병과 독점을 금지하는 시어먼 반트러스트법이 통과됐다 한편 시어도어 로즈벨트는 해외 식민지에 관심을 둔 적극적인 제국주의자였다 그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등 미국의 이권이 걸린 곳에 군사를 진출시키고 필리핀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당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의회의 제안을 받았지만 해외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미국 헌법 규정은 미비했다 결국 미국이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대통령의 위상은 극적으로 높아진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통해 참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위상은 다른 경로를 거친다 프랑스도 애초에는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 나폴레옹이 통령을 거쳐 황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경계심도 심했다 오를레양파 같은 입헌파의 요구로 상징적인 구심점으로서 대통령이 존재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1876년부터 1919년 사이에는 49개의 내각이 다시 1958년까지 70개의 내각이 들어설 정도로 정치는 불안하고 혼란했다 결국 알제리 식민 지배 문제를 두고 군사 쿠테타가 염려되는 등 혼돈을 겪다가 현대 프랑스 건국자 드골이 재주권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60. 악보시 열다섯에 전쟁터에 나가 여든에 비로소 돌아오게 됐다 오는 길에 고향 사람 만나 60. 내 집에 누가 살고 있소? 라고 물으니 60. 저기 보이는 게 사내집인데 소나무와 잔나무 무덤들만 줄지어 있다네 61. 토끼가 개 구멍으로 드나들고 껑이 대들보 위로 날아다닌다 62. 더욱이 앞마당엔 잡곡이 우거졌고 63. 낡은 우물가엔 들풀이 우거졌더라 63. 그 잡곡을 익혀서 밥을 짓고 그 들풀을 뜯어 찌개를 만들었지 64. 밥과 찌개 순식간에 만들어냈지만 누구더러 먹으라고 권해야 할지 65. 문 밖으로 나서 동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옷깃을 적신다 65. 열다섯에 종구네라는 악보시다 65. 악보시는 지주와 관리의 수탈, 징병과 부역같은 시달림 등 66. 민중의 고단한 삶과 그로 인한 분노와 답답함을 읊은 한시다 66. 주로 한나라 때 민간에서 쓰였고 67. 민중의 고단한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67. 애틋하게 노래했기 때문에 귀족이나 사대부의 시와는 느낌이 다르다 61.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61. 몽골 타타르부의 영웅 알탄칸은 1576년 티베트 겔루파의 지도자 소남가초를 초청했다 62. 소남가초는 알탄칸을 쿠빌라이의 칸의 환생으로 인정했고 63. 알탄칸은 소남가초를 달라이라마로 모셨다 63. 몽골족은 티베트 불교를 후원했고 64. 겔루파의 지도자 소남가초는 침체한 티베트 불교의 부응과 개혁을 위해 여러 노력을 벌였다 64. 티베트는 숭챙 캄포가 세운 토번을 기원으로 한다 65. 그가 토요콘을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에 당태종은 문성공주를 보내 혼인관계를 맺었다 66. 숭챙 캄포의 후원 아래 티베트 불교가 발전했고 이후 사미의 사원이 건축됐다 66. 파드마, 삼바바, 아티샤 등 고승들이 인도의 탄드라 불교를 소개하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티베트 불교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66. 토번이 흥기할 무렵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를 공격해 만주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 66. 하지만 신라의 강경한 저항과 토번의 침공이 맞물리며 동서에서 곤란을 겪게 되자 당나라는 결국 군사를 철수한다 66. 티베트 불교는 이후 몽골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성쇄를 거듭한다 67. 샤카바, 디공파 등 다양한 티베트 불교가 몽골 제국의 보호 아래 크게 성장했다 67. 하지만 지나친 불교 후원과 티베트 불교의 타락은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가 멸망하는 단초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됐다 68. 원나라 멸망 이후에는 알탄칸, 릭탄칸 등의 도움을 받으며 티베트와 몽골 일대에서 번성했다 69. 1640년에는 몽골 오일아트 법전이 만들어지는데 몽골의 수령들은 가문마다 티베트 승려를 모시기로 합의한다 69. 이후 티베트는 청나라에 편입됐고 현재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다 60. 몽골 역시 청나라에 점령당했고 한족 상인들이 일대에 진출하면서 유목민의 영향력이 감소한다 61. 1911년 신의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질 때 범몽골주의를 외치며 독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61. 수련의 지원을 받아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독립한다 62. 몽골 인민공화국 평화헌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천황은 국가의 최고의 지위에 있다 황의는 세습된다 천황의 직무 및 권능은 헌법의 기초에 행사되며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한다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폐지한다 1946년 2월 3일에 하달된 맥아더 3원칙의 일부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폐망한 일본은 미국에 의해 종전의 메시지 헌법을 포기한다 도쿄의 사령부를 두고 패정국을 관리한 총사령관 맥아더는 헌법의 자유주의화를 명령했다 천황은 존재하지만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 맥아더는 직접 히로이토 천황을 만나 사진을 찍은 후 일본 전역에 배포한다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의 천황과 강한 권위와 자유로움을 풍기는 맥아더의 모습이 인상적인데 이를 통해 천황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하다라는데 이것이 현재 일본 헌법 구조에 반영돼 있다 당시 미국은 일본 개혁을 위해 1월을 구사할 수 있는 미국인을 2천 명 파견했고 도쿄 재판을 통해 전범을 숙정하고 재벌을 해체하며 진보적인 사회당 내각의 등장을 용인하는 등 진보적인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1949년 중국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의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다음해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종래의 입장에서 선회해 일본을 강력한 반공국가이자 동맹국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 와중에 맺어진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목적은 일본을 전범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국에 배상하기는커녕 전쟁에 대한 책임조차 묻지 않는 가운데 졸속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소련,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공산국가에서는 서명을 거부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중국이나 한국은 정상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조차 없었다 강화회담 성사 이후 미국은 곧장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후반에 걸쳐 유럽에서 신교의 종교적 자유를 두고 벌어진 전쟁 그 결과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허락되고 관용이라는 가치가 부각된다 종교전쟁은 일본에서 시작해 독일에서 끝났다 당시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이라 불리는 황제국가였지만 독립적 제후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황제 카를로세와 로터파 제후들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로터파가 승리한다 카를로세가 외국 태생이었고 귀족의 권력을 제어하려 들자 상당수의 가톨릭 제후들이 로터파 제후들을 후원한 것이다 사퇴는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로 마무리되는데 오직 로터파의 종교적 자유만 인정받고 그것도 지배자에 따라 종교도 결정된다는 원칙 아래 제후에게 결정권을 주는 모호한 결정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위구노 전쟁이 일어났다 프랑스 남부에는 칼뱅파 세력이 강성했고 이들을 위구노라 불렀다 가톨릭을 신봉하는 왕실은 수차례 군대를 보내 이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위구노의 지도자 악리와 프랑스 왕의 여동생을 결혼시킴으로써 갈등을 무마하려 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 카트린드 메디시스가 독단적으로 가톨릭 계열의 기지파와 결혼해 결혼식 참석자 파리에 몰려든 3천여 명의 위구노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성 바르톨로메오 추길에 벌어진 대학살로 이후 1만여 명의 위구노들이 곳곳에서 희생됐다 하지만 어려움 끝에 악리가 프랑스의 왕이 됐고 낭트 칭령을 발표해 위구노의 정치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했다 유럽 대륙 곳곳에서의 충돌은 1618년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국으로 귀결됐다 30년 전쟁은 독일을 무대로 벌어졌고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참여했다 북방의 사자라고 불리던 스웨덴 왕 구스타프 아돌프는 독일의 루터파 제우들을 돕기 위해 북해를 건넜고 같은 합스부르크 왕가이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연합에 맞섰다 프랑스는 구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 신교편을 들었고 전쟁은 목표를 상실한다 30년간의 전쟁으로 독일은 폐허가 됐고 프랑스가 유럽 대륙의 지도국가로 등장한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전쟁이 마무리되는데 비로소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허락된다 64. 시오토쿠 태자 시오토쿠 태자는 아스카 시대의 인물로 일본 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류사 시텐노사 등을 세웠고 법률을 재정 반포했으며 중국 수나라와의 교류도 도모하는 등 일본 고대 국가 발전에 소속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일본은 야마타이국이라 불리던 수많은 소국에서 천안과 귀족 중심의 단일한 나라로 성장 발전했다 이 시기는 중국이 남북조로 분열되고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으로 정립돼 치열하게 경쟁하던 때다 일본은 주로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백제 가야 등과 교류했고 독자적으로 중국과 관련을 맺기도 했다 6세기경이 되면 천안과 귀족이 중심이 된 전국적인 지배체제가 등장한다 게이타이 천안이 여러 지배자와 경쟁에서 승리했고 야마토의 아스카 지역에서 운거하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황제나 한반도의 삼국처럼 군주 권력이 강성하지 못했다 가시라키 씨, 해그라 씨, 와니 씨, 오토모 씨, 모노노베 씨, 소가 씨 등 여러 귀족이 야마토에 머물면서 천황 못지않은 권세를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6세기에는 가장 강성했던 모노노베 씨와 소가 씨가 대격도를 벌인다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특히 백제를 통해 들어오던 불교가 문제였다 소가 씨는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모노노베 씨는 반대했다 결국 황의 계승 분쟁까지 얽히면서 두 세력은 무력 충돌을 벌였고 소가 씨가 승리한다 소가 씨는 자기 집안의 혈통을 지닌 황녀를 스이코 천황으로 추대했고 그녀의 사위 쇼토쿠 태자에게 섭정하게 했다 이후 30년간 쇼토쿠 태자의 통치는 실상 소가 씨의 비호 가운데 이뤄진 제한적 성과였다 7세기 천황과 귀족 간의 혈투가 예견되는 지점이다 65. 바울 하느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리스 아테네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설교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로 애초에는 신흥종파 크리스트교를 탄압하던 자였다 바울은 당시 저명한 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엘리트 유대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 시력을 잃은 후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받고 시력을 회복한다 이후 그는 평생을 이방인 비유대인을 대상으로 크리스트교를 전파한다 그는 에페스스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지중해 동부지역인 레반트일 때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를 돌아다니며 초기 크리스트교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예수의 직계제자를 사도라고 불렀는데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평생 의심받았다 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예법을 요구하는 문제를 두고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체계적이면서 간명한 교리를 통해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 하느님이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했고 인류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타락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그의 가르침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크리스트교는 계속 발전한다 바울의 제자들이 교부 그룹을 형성하면서 신학을 발전시켰고 지속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꾸준히 성장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페스트를 비롯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유행했다 165년부터 180년까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항제치세에서 악성 전염병이 발생했고 241년에서 266년에 다시 한번 전염병이 발생한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5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타격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위기였고 정치불안도 심화했다 기존의 로마 종교는 전염병 창궐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강력한 영적 세계와 순교의 가치를 설파하던 크리스트교가 전염병을 치료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내적 안식을 허락했고 병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호감을 샀다 전염병이 크리스트교 정착에 도움이 된 셈이다 6, 7세기 무렵 페스트의 창궐은 이슬람 세력의 흥기에 도움을 줬다 542년 이래 지중해 연안에서 전염병이 그치지 않았고 비잔친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인구 격감은 물론 농업 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중세 후반에 발생한 흑사병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유럽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이 번성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합리적 믿음을 추구했으나 흑사병은 그러한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가했다 흑사병 이후 좀 더 개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강조됐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후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크리스트교 세계의 방역 조치를 무시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에 머물던 신성 로마 제국의 대사는 페스트를 이유로 거주지 이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술탄은 이를 무시했고 오스만 제국을 휩쓴 페스트는 방역에 무심하던 이슬람교도 지역에서 훨씬 큰 피해를 냈다 바루크 시대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건축가로 미켈란젤로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베르니니는 여러 교황의 후원을 받으면서 조각과 건축에서 큰 성취를 거뒀다 다윗, 아폴론과 다푸네 등의 작품에서 그는 대리석 조각의 진술을 선보였고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 왕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성 테레사의 환희는 서양 조각 예술사에서 손꼽히는 작품이자 바루크 시대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빛과 천사의 모습을 통해 깊은 신앙신 가운데 놀라운 영적 환희를 경험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성 베드로의 옥자도 특별한 작품이다 십여 년 동안 오랜 노력을 들여 만들었는데 황금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영광스러우면서도 추상적이고 영적인 형태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68. 이슬람의 역사 6세기경 예언자 무한마대의 주도로 아라비아 일대에 이슬람 세력이 흥기한다 아라비아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사에서 그다지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라비아 반도를 활보하는 상인들이 등장하고 메카, 메디나 같은 홍해 연안의 도시들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특히 비잔친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곳은 새로운 무역로가 된다 무한마드 사후에 이슬람 세력이 크게 번성하면서 일대의 제국으로 발전한다 무한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세습 칼리프 시대로 변화된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동부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제국이 됐고 세습 칼리프 시대가 되면 북아프리카는 물론 지중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 일대까지 진출한다 중앙아시아에서 근동과 북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 등장했고 이들은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된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무한마드의 제자 중 후계자를 선출했고 세습 칼리프 시대에는 우마이야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우마이야 왕조라고도 한다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후 아바스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슬람 세계는 분열한다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순이파와 부정하는 시아파로 나뉜 것이다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번성했고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 당나라의 승리를 거두며 실크로드 지배권을 장악한다 이때부터 중앙아시아와 오아시스 국가 중국 서북구 신장 위그루 지역의 이슬람화가 진척됐다 11세기 튀르크족 터키인들이 아랍세계를 침략하면서 이슬람 사회는 변화한다 셀주크 튀르크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을 했는데 바그다드를 침략해 아바스 왕조를 굴복시켰다 이때 셀주크 튀르크의 지도자는 술탄이 된다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 세속적 지도자인 술탄으로 권력구조가 변한 것이다 셀주크 튀르크의 지위는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계승한다 한편 이슬람은 해상 셀크로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일대에도 널리 퍼졌다 현재까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강력한 교세를 발휘하고 있다 69. 유목민 유목민들이 활동한 세계는 넓고 광대하다 이들은 만주 시만님 산맥부터 중국 북부 몽골 초원 이란 북부 카스피에 흑해 부근의 남 러시아 초원 헝가리의 포스타 시베리아 타이가를 활동 무대로 삼았다 유목민은 드넓은 초원에서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가축의 의존에 생존하는 물이다 가축에서 고기와 젖을 얻고 가축의 털과 가죽으로 의복을 만든다 하지만 오로지 가축에 의존하는 순수한 유목생활은 유목민족의 역사에서 극히 부분적이다 유목민도 농경민 못지않은 문화적 욕구를 지녔으며 농경민이 누리던 가경의 것을 사용했다 비당과 면을 소비하고 차를 마셨으며 각종 사치품을 누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목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결국 풍족한 농경사회와 관련을 맺어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 유목국과 농경국가 사이에서 교역과 전쟁은 필수불가결했다 최초의 유목국가는 기원전 7세기 러시아 남부에 등장한 스키타이다 이들은 청동기 철기 제작에 능했으며 인류의 금속문화 발전에 여러모로 기여했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중국 북부에서 흉노족이 출현해 강성한 제국을 이뤘다 결국 이들은 중국에 패배하는데 서쪽으로 이동해 게르만족의 이동을 촉발하면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 기여했다 유럽에서 흉노는 훈족이라 불렸다 6세기 이후 돌궐, 위구르 등 새로운 유목민이 흥기하는데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유목국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구드 상인들과 협력관계를 도모했다 소구드 상인들은 풍부한 지역 정보를 유목민들은 강력한 무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 소구드 상인들은 새로운 상권을 확보하고자 유목민의 힘을 이용했고 유목민들도 소구드 상인들을 통해 세력 범위를 넓혔다 돌궐은 소구드 문자를 이용해 유목국가 최초로 돌궐 문자를 만들었다 위구르는 당나라가 안사의 난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지원 병력을 보내 당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후 막대한 비단을 요구하는 등 중국 역사에 간섭하기도 했다 중국 북부에서 밀려난 돌궐은 서아시아에서 튀르크가 됐고 유연은 아바르가 됐다 중국 북부 초원지대에서는 강력한 유목국가가 여러 등장한 것에 반해 다른 지역에선 그러지 못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유목민족의 절정은 칭기즈 칸이 이끈 몽골 제국이다 미국은 이민자의 사회다 영국의 북아메리카 진출 욕구 때문에 동부 해안의 여러 식민지가 개척됐고 초기에는 종교박해를 피해 이주한 청교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독립 이후 19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 사회의 문화는 균질적이었다 이민자 대부분은 영국 출신의 청교도였고 소수의 백인 남성이 사회를 주도했다 이후 미국은 이중 팽창 과정을 거친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중국, 일본, 조선 등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쏟아졌고 동시에 루이지에나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중서부 지역이 미국 영토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1863년 1월 1일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해였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고 홈스테드 법안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홈스테드 법안은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와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최대 160에이커까지 땅을 무상으로 주는 법안이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집과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제안은 획기적이었다 더불어 기차의 발명은 모든 것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농장이든 금광개발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서부로 가는 획기적인 길이 열렸으며 한때 섬으로 여기기까지 하던 환상의 땅 캘리포니아가 이민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상업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고된 노동을 감내하는 값싼 노동력이 산재했고 수많은 발명품이 이곳에서 영농구조의 기계화에 일조했다 선키스트 오렌지 유통조합은 원래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재배자 거래소의 다른 말이었다 캘리포니아는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1929년 대공항 이래 미국 경제를 살리고자 로스벨트 대통령은 3,600억 달러 중 10분의 1을 캘리포니아에 쏟아부었다 포드는 B-24 전투기를, 제너럴 모터스는 탱크를 제작하는 등 첨단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수산업으로 발전했다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다양한 기업 모델이 고민되고 실천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캘리포니아 일대는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IT산업뿐 아니라 세계 군수산업의 중심지다 71. 북방민족의 역사 북방민족은 흉노, 선비, 유연, 거란, 여진 등을 일컫는 말이다 북방민족이란 말은 지극히 중국적인 관점이다 중국은 황어를 중심으로 역사를 발전시켰으며 실크로드 일대로 나아가거나 양쯔강 이남 지대로 세력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동시에 오랜 기간 만리장성 등을 쌓아 북방의 유목민족 혹은 요동이나 만주 일대 수련민족의 발응을 경계해왔다 최초로 중국을 위협한 민족은 흉노족이다 이들은 기원전 3세기 말부터 크게 성장해 전국시대 중국을 위협했으며 진시황, 한고조, 한무제 등 통일제국의 위협적인 세력이 됐다 진시황은 이들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지었고 한고조는 천하를 통일한 후 군대를 끌고 흉노를 공격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한무제 때 흉노 토벌에 큰 성공을 거뒀으나 그로 인해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3세기부터 6세기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선비족이 크게 흥기하는데 중국의 화북 일대를 통일해 북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최초로 북방민족이 남하해 중국 북부를 통일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다 7세기 이후 수나라 당나라 때는 특히 돌궐이 크게 흥기했다 하지만 돌궐은 선비처럼 중원을 점령하지 못했고 당태종이 돌궐을 자지우지하는 등 중국은 북방민족에 대한 우의를 회복한다 돌궐 전후로 유연, 위구르 등이 등장했지만 이들 또한 중국 역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1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요동친다 거란이 세운 요나라,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 챙기즉한의 몽골제국이 등장하면서 중국 대륙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가 북방민족에 의해 좌우됐기 때문이다 거란은 연운 16주라는 말리장성 이남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그쳤지만 송나라와 전연의 맹약을 맺고 매년 비단 20만필, 은 10만냥을 받는 등 동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했다 곧이어 등장한 금나라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말리장성을 넘어 중국 화북 지역을 장악한다 만주에서 화북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세운 것이다 이 시기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에 대한 이원적 지배체제가 등장했다 또 서하, 토번, 대리, 대월 등 서쪽에서도 여러 이민족의 나라가 들어서서 중국을 위협했다 챙기즉한이 이끄는 몽골이 등장하면서 역사는 또 한 번 요동친다 몽골은 파죽지세로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부를 점령하고 금나라를 멸망시킨다 쿠빌라이 칸때가 되면 남송을 정복한다 72. 카를륨 인간은 그가 본능적으로 기능하는 한 활동의 동기와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본능 유형을 갖고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특수하게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 유형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간이 더욱 원시적일수록 그의 의식이 본능 영역에 더 많이 좌우될수록 그 제약은 더 심해진다 나는 이러한 경험과 고찰을 통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것들은 창조적 활동의 조절자로서 그리고 자극제로서 작용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은 무의식적 조절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른바 비개인적, 집단적 무의식의 가설을 세우는 근거로 삼았다 원형과 무의식 카를륨은 프로이트 학파의 대변자에서 이단화로 변화된 인물이다 초기 프로이트 학파는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당시만 해도 사회 분위기가 엄격해 인간의 성적 욕망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은 위태로운 행동이었다 카를륨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프로이트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는 프로이트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다 카를륨은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의식은 하나의 거대한 원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인간성, 인간의 행동양식은 물론 집단과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마저도 그러한 원형에 누적되며 인류에 의해 공유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를 두고 비과학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억압과 치료가 아닌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가능성에 방점을 둔 그의 세계관은 독자적인 분석 심리학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73.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 라틴 아메리카의 광활한 영역은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이래 스페인의 소유였다 여기에 카리브의 여러 섬과 필리핀을 아울러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불렀다 하지만 19세기 나폴레옹의 등장은 스페인의 라틴 아메리카 지배에 치명타를 가했다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층은 크리오요라고 불린 스페인 계열의 백인들이었고 이 중 상당수는 스페인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는 시몬 볼리바르 역시 크리오요 가문 출신이다 그는 개몽주의자이자 혁명가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을 열망했으며 단일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등장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1811년 베네수엘라가 독립을 선포했고 볼리바르는 일진일퇴를 벌인 끝에 스페인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1814년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스페인은 왕권을 회복했고 상당수의 크리오요가 스페인 국왕에게 충성을 선언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독립은 물거품이 된다 1816년 시몬 볼리바르는 재기의 성공에 베네수엘라에 정착한다 1819년 베네수엘라를 독립시킬 무렵 남아메리카에서는 호세대 산마르틴이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며 해방의 물결에 힘을 더했다 그는 오천의 군대를 이끌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를 해방했고 1820년에는 페루로 진격해 독립을 선언했다 시몬 볼리바르도 군대를 이끌고 페루의 해방을 도왔다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은 에콰도르에서 만났는데 성향과 의견 차이가 컸던 듯하다 산마르틴은 시몬 볼리바르의 영향력을 존중했으며 1930년에 공직에서 물러난 후 프랑스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권력에 초연했다 1825년 시몬 볼리바르는 알토 페루 지역으로 진출했는데 이곳의 지도자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 공화국을 세우고 그를 종신대령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를 해방했으나 그가 꿈꾸던 통일된 아메리카의 이상은 달성하지 못했다 1830년 12월 17일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는 47의 나이에 죽었는데 이 시기에 스페인은 카스피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를 잃고 만다 74. 200 황금 술잔에는 만말의 청주 구슬쟁반에는 망금의 성찬 술잔 놓고 수저 던진 채 먹지 못하며 칼 뽑고 사방 돌아보니 마음 아득해 황하를 건너자니 얼음이 강을 맞고 태양산을 오르자니 흰 눈이 가득하다 한가로이 푸른 계곡의 낚싯대를 드리우고 배 위에서 호련히 해님의 꿈 꾸노라 길 가기 어려워라 길 가기 어려워라 갈림길 많으니 지금 여기 어디멘가 바람 타고 파도 넘을 날 반드시 오리니 구름 높이 돋올리고 푸른 바다 건너리 200 길 가기 어려워라 200이 쓴 같은 제목의 다른 시에는 그의 심사가 정확히 반영돼 있다 인생길은 푸른 하늘처럼 넓고 넓은데 어찌해 나만이 갈 길 몰라 헤매나 부끄럽다 장안의 귀족들과 어울려 빨간 닭 흰 개 부려 도박 타령 하고 있으니 이런 내용으로 마흔이 넘어 명성을 인정받아 황제 현종의 부름을 받고 수도 장안에 불려갔으나 공정 시인에 머문 자신의 삶을 한탄한 것이다 200은 당나라의 대표 시인이자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젊은 나라의 주위천하며 중국 대륙의 구석구석을 살펴봤고 위대한 작품을 수없이 남겼다 장안에서는 황제와 귀족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당대의 권력자 고력사와 사이가 나빠진다 현종과 양귀비가 꽃구경을 할 때 200에게 시 한 수를 쓰라고 하는데 고력자가 그 내용을 문제삼아 양귀비에게 일렀고 양귀비의 미움 가운데 200은 장안을 떠났다 이후에도 전국을 방랑하며 시를 지었고 또 다른 시성 두보와 인연을 맺기도 한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황갑이 넘은 나이에 난을 진압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다 죽음을 맞았다 75. 토지개혁 농민의 토지 소유 문제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귀족 세력이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해 백성의 토지를 점탈하는 일이 번번했기 때문인데 자본주의가 발전한 근현대 역사에서도 토지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토지개혁을 통해 균등한 재산권을 확립할 수 있고 소유관계가 정확해지는 만큼 중국, 일본, 한국 등 토지개혁에 성공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는 산업화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나라들은 토지개혁에 실패한 후 경제성장이 사회성장,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1951년 당시 인도는 농업인구 2% 미만의 지주들이 전체 토지의 60%를 차지하고 소작인이나 임금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7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내루가 입구는 인도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토지 소유의 상한성을 정하거나 중개인 제도를 비롯한 소작제도의 문제만 일부 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제주들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소작인의 어려운 형편을 악용한 지주들의 고리대 사업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는 인디라 간디 정권 시절 신용은행 등을 만들면서 상당 부분 해소된다 이후 인도 정부는 녹색 혁명을 추진해 토지 모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생산력 향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현대 인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적 무장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하려는 생각은 현재의 군사기술 상태에서 판단컨대 위험천만한 환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최초로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한 나라라는 사실로 인해 이런 환상이 특히 더 부추겨져 왔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 군비 경쟁은 예방 차원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광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국이 모두 기밀이란 벽을 세워놓고 그 뒤에는 광적인 기세로 대량 파괴 수단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1950년 2월 19일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TV 연설이다 핵무기 개발에는 아인슈타인의 책임도 있었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위력이 막강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고 독일은 이미 개발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물리학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루스벨트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등이 주도하는 메네튼 계획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다 그 결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탄을 투하해 각 10만이 넘는 대살상이 벌어지는데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등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과학자는 자신들의 행동을 크게 후회했으며 핵무기 제어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은 적극적으로 시도됐다 미국은 핀처 계획, 브로일러 계획, 오프테클 계획을 수립해 수십 개의 도시를 수십 발의 핵무기로 타격하는 내용의 군사 계획을 세울 정도였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소련 참전을 염두에 두고 핵폭격 지점을 설정하기도 했다 1962년 쿠바 핵위기는 그러한 무기 개발 경쟁의 절정이었다 혁명을 통해 집권한 사회주의자 피델 카스트로는 소련에서 핵무기 여러 발을 극비리에 쿠바로 들여왔다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이 설치된다는 것은 미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고 이를 두고 13일간 미국과 소련은 격렬한 갈등을 벌였다 영국, 프랑스의 핵 개발 성공 이스라엘,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비서구 지역에서의 핵 개발 성공 최근에 북한 핵 개발 등 핵무기 제어를 둘러싼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인도의 총리 네루가 주도한 외교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뉜다 미국 쪽을 제1세계, 소련 쪽을 제2세계라고 부르기도 했다 네루는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며 비동맹주의를 표방하고 제3세계의 결집을 촉구했다 비동맹주의를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지배받았던 나라들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수단으로 본 것이다 네루의 비동맹주의는 냉정 구도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침략자라 규탄하며 유엔군의 참전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한국 주둔에는 반대하는 등 국제 문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루의 비동맹주의는 여러 협력자를 만난다 발칸반도의 신생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 티토가 소련의 스탈린과 절연하면서 네루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1952년 이집트에서 군사 구테타로 집권해 강력한 사회개혁과 권위주의 통치를 추진하던 나세르 역시 비동맹주의에 합류했다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가 모여 비동맹주의를 천명했고 완전한 식민주의 종식을 선언했다 제3세계라는 말보다 평화지구 비전쟁지대라는 말을 선호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인접국과 파키스탄에 이어 중국과도 갈등을 빚는다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당시 인도는 신속하게 티베트를 포기했다 애초에 인도의 권역도 아닐 뿐더러 영국이 남긴 식민 잔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9년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망명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또 티베트와 중앙아시아 일대의 순환도로를 건설해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던 중국은 인도 영토이던 아크사이친 일대를 침범한다 결국 1962년 두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현재도 파키스탄과 인도,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문제는 빈번히 나타난다 비동맹주의는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붕괴되면서 종말을 구했다 미국의 독주, 신자유주의의 확산, 비동맹 국가의 경쟁성장 실패 등이 겹치면서 제3세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나라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1926년부터 1928년 사이 중국 국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군사 작전 북벌 과정에 제1차 국군 합작이 결렬돼 국민당과 공산당이 분열했고 장제스가 난징에서 정부 수립에 성공하며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한다 순헌은 레닌의 지원을 받으며 광저우를 기반으로 북벌을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결실은 제1차 국공 합작이었다 순헌은 자신이 이끄는 국민당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했고 중국 공산당원들이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당에 입당하는 것을 허락했다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던 세력이 통합된 것이다 하지만 순헌이 갑작스레 죽으면서 리더십이 공황상태에 빠진다 그럼에도 국공 합작은 유지됐고 순헌의 아들 순커 정치가 왕징웨이 황푸 군관 학교 교장 장제스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된다 원정은 성공적이었다 북벌군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군벌 정권으로 4분 오열됐던 중국을 재통일하며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민중의 열망과 적극적인 지원이 주요했다 북벌군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격해 우한과 난징 두 곳에 정착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국민당과 공산당은 격렬한 정치투쟁에 들어간다 서산 회의판은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두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산함 사건이 발생하자 장제스가 군권을 발동해 공산당을 공격했다 국공 합작은 결렬됐고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난징 정부가 지도권을 확보한다 이후 장제스 중심의 국민당은 독자적으로 제2차 북벌을 추진해 베이징 입성에 성공한다 당시 동북지방의 군벌 장쉬량의 투항이 결정적이었다 일본이 열차 폭파 사건을 일으켜 만주일대를 장악하던 장쉬량의 아버지 장쬐린을 암살했고 이에 격분한 장쉬량이 동북군을 이끌고 국민당 정권에 합류한 것이다 1929년부터 1949년까지 장제스 총통이 주도하는 국민당 정권이 중국을 지배한다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을 시종일관 탄압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일본 침략에 대항해 제2차 국공 합작을 추진했다 충칭으로 수도를 이전해 오랜 기간 항쟁을 지도했으며 미국과 합의해 1840년 이래 100년간 지속된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940년대 이후 국민당 정권은 극도로 부패했으며 결국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의 폐에 타이완으로 쫓겨난다 도라고 알 수 있는 도라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명칭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진정한 명칭이 아니다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만물을 길러주어 생존케 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고서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라나도록 하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30개의 수레바퀴살이 하나의 수레바퀴 통으로 집중돼 있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수레는 효용을 지닌다 지늙을 반죽해 그릇을 만들 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그릇은 효용을 지닌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들 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집은 효용을 지닌다 그러므로 유가 유용해지는 것은 무의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노자 도덕경 노자는 공자나 맹자와 다르게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또 도가의 대표 인물인 노자와 장자에 관해서도 최근에는 노자학파 장자학파식으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유체계가 상이하며 독자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가 묵가 법가 등과는 확연히 다르며 이후에도 유교 불교와 대립하며 도교로 발전했기 때문에 통상 노장 사상이라고 부르는 형편이다 도덕경에서는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행위를 무용하다고 봤다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옳지 않은 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쓸모있다고 설명하는 순간 쓸모없는 것이 생겨나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하며 사유하기 때문이다 유학 사상과 대조되는 노장 사상의 자유로움은 중국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귀족이나 지식인의 경우 지극히 추상적인 논변을 펼치면서 지적 유의의 도구를 활용했고 민중들 사이에서는 민간신앙과 결합해 도교 교단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당나라 때의 전진교가 대표적인데 사회가 혼란할 때는 황건적 같은 밀란의 촉발 요소가 되기도 했다 삼합회 같은 현대의 폭력 조직들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치 않다 이슬람 세력의 등장은 비잔틴 제국의 위기를 초래했고 비잔틴 제국은 서방의 크리스트교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에 부응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이교도에 대한 두려움과 극복 의지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분열된 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열망 십자군 원정을 통해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교황의 지휘 강화 경쟁자이던 황제 하인리 4세의 영향력 제어 및 서유럽 내의 군사적 욕구 배출 등 십자군은 당시 상황에서 여러모로 쓸모있었다 서유럽 역시 준비되어 있었다 중세 사회는 안정과 번영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고 대외 원정이 가능한 군사적 욕구가 충분했다 왕이나 제우는 새로운 영지를 확보하고 싶어 했고 기사들은 낭만적인 모험 의지 혹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또 다른 크리스트교 국가에 대한 환상이 컸다 중세인의 뜨거운 종교 의지와 신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 원정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과 체류 비용이 필요했다 원정에 참여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진 이들도 많았고 사실 원정 참가자의 대부분은 신성한 사명 즉 이슬람 교도를 비잔틴 제국과 예루살렘 같은 성지에서 몰아내는 일을 완수한 후 고향으로 돌아오길 원했다 신과 가까워지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가 순례였는데 십자군 원정도 그러한 종교적 고행과 크게 부합했다 1096년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이래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이 마무리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렸고 크고 작은 원정이 있었다 제1차 십자군 원정 때는 시리아 해안의 안티호크 일대 예루살렘 등을 점령하면서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는 상업적 이익에 관심이 많았고 제4차 십자군 원정 당시에는 비잔틴 제국 왕이 계승 문제에 개입하는 등 원정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귀착됐다 소년 십자군의 경우 사실상 고아를 광야에 방출하는 행위였고 농민 십자군은 메뚜기 때 같은 약탈자였다 점령지에서 이슬람은 물론 현지 크리스토 교인들까지 학살했고 약탈극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더구나 정복지는 쉽사리 이슬람의 반격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다 십자군 원정은 강력해진 교황권을 바탕으로 이뤄진 원정이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교황권이 실추됐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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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